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히힣 이따 껍데기 죽을땐 히힣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 뭐야? 혼자 옮겨? 이런 미친년을 만나! 뒤집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위에서 명령하면 난 전달하고 몸을 죽인다. 선글라스 쓴 남자를 죄벽해. 그 남자를 죽여야만 그녀가 살 수 있다면. 가장 슬픈 일일 겁니다. 지금 보여줄게. 당신이 나 어떻게 만드는지. 악정. 그 날이 가고 싶어. 그 날이 가고 싶어. 그 날이 가고 싶어. 그 날이 가고 싶어. 약간 나 어떻게head 고 convers을 느끼고 싶어.